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셔서 어제 페스티벌을 참 잘 마쳤습니다 우리 조창희 장로님께서 미안하셨나 봅니다 밥도 사주시고 그랬었습니다 썸머 페스티벌 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청년들 쭉 찬양하는 거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저분들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구나 소망이 있구나 또 랜서 보면서 우리 미래가 다 담겨 있구나 그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많은 시스템을 준비해가지고 세워놓으면 우리 청년들이 이어받겠죠 또 우리 후대들이 이어받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축복들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날의 증인을 잡았습니다 이 날은 오순절날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300지교회가 이루어지고 보금 대통령이 세워지고 사면장이 살아나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날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날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승치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입니다 오순절날은 말씀승치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있는 정말 싫은데 와있는 고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또 간정듣고 쭉 이렇게 하는데 이 고난이 참 좋은 것이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한 거다 이 고난의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해지는 시간이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고 그 말씀의 거울에서 나 자신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이 경군 남부지방을 살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위치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성이 마음껏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누려지는 거였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 축복들이 방치됐죠 사라졌죠 우리에게 아담과 하하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사단한테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사단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포장 딱 해놨습니다 그걸 위해 살도록 이제 이 사단이 애국을 잡고 바벨론 또 로마를 잡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살하는 겁니다 최고의 연예인이 되어서도 자살하고 CEO가 되고 난 다음에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붙잡고 있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았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니까요 가정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직장을 해서 막 살고 자기 뭔가 자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살고 있고 지금 또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약을 주셨습니다 이 은약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희가 하나님 떠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자의 우수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말하실 것이다 저주에 달린 자는 전부 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전부 다 저주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하실 것이다 우리 죄의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 임마누이를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이 믿어진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고난들이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큰 고난의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러나면 더 빠르게 치유됩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걸로 포장하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고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지 더 빠르게 치유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어느 형상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육신 속에 오셨습니다 그것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탄생하셨는데 그 마국가네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만큼 비참한지 모르겠는데 이보다 더 비참하시겠습니까 유년기에는 똑같이 목수의 아들로 그냥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사셨어요 그 말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려고 모든 걸 다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갈등 차별 모든 걸 다 체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주께서 고난당하실 때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중하셨습니다 고난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셨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거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와 십자가에서는 한마디도 말 안 하셨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스의 십자가와 비교됩니까 비교됩니까 그리스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 하나님께서 과거를 치유하셨어요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전부 다 치유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리스께서 십자가 해주시면서 우리 과거에 모든 죄를 다 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가 믿어지는 오늘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요 지금 있는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좀 전에 어떤 분이 같이 병원에서 아는 분을 모셔왔는데 이분에게 쭉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1, 4, 5세대에 내려왔대요 자기 가족들이 그런데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 믿는 집이래요 그런데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 복음을 쭉 여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이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시달리니까 계속 여러분 시달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 끝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연약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그리스는 끝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게 이 고난은 우리를 서미스로 안내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서미스로 안내하죠 사단이 지금 실제 이 세상의 서미스로 이 세상의 서미스로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300지교회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는 거죠 지금 본디오 빌라도 유다 총독이죠 완전히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장악해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움직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근세 아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해주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16관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문화 서미 미자립 다민족 랩런트를 살릴 만큼 우리가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지금 와있는 이 고난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자립 문제 다민족 문제 랩런트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해결할 생각도 없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전 참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그걸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일의 주역이라고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 참 믿음 고백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임한 그날은 기도응답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쭉 끌어왔던 것들을 잠깐 한번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중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중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자의 삶을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때 되니까 청년들이 예배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집중할 때에 오늘 일수자만큼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준수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집중을 했어요 그때부터 현장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또 이재한 목사님을 모시고 성교사의 삶을 같이 우리 같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막 일본을 놓고 같이 티켓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중간에 우리 또 우리 대학 성교사들 놓고 우리 같이 함의했습니다 쭉 진행되어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쭉 가게 만드세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펼쳐놓은 현장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시작했던 게 대학 청년 직회를 시작했습니다 직회를 하는데 두 쪽에서 같이 했어요 쭉 하다가 문이 처음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같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 곳에서 이제 같이 중요한 사람을 모아서 미션홈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난 한 한 달 전인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대학 직회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대학 직회는 우리가 추위날 같이 제가 계속 대학 현장을 서울 현장 천안 현장 같이 가보니까 안양 수원에 쭉 가보니까 가가지고 방학되면요 안 모여져요 이게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다 교회에서 모았습니다 이렇게 추위날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같이 모이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저희가 쭉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가 조직을 조금 제가 그냥 쭉 했으면 잘 안 됐을 건데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주셨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임원들을 세웠습니다 청년부 임원들을 먼저 세웠는데 그 이후에 대학부 임원들까지 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역 대학 청년 구역이 생겨서 구역장 근찰들이 같이 모여서 또 집중훈련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개의 구역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문화행사 이런 거 할 때는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팀장 또 예배를 담당하는 분 이래서 팀장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후반기에는 또 저희가 또 성교 현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교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 전도할 수 있는 분들 또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팀장들을 또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쭉 오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런 응답들을 계속 받고 있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후반기에 이제 저희가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오순절날은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난 날입니다 저희의 걸음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대학생들이 마음을 같이 하나로 쭉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의 CVDIP를 우리는 좀 성취하는 그 자리에 서려고요 목사님께서 치유 교육 전도 이 언약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똑같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방에 제약 막는 이 피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꿈이 있습니다 제에게는 보검 대통령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영적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 이 다음 놈에 먹기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제가 볼 때 이걸 실제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라고 생각할 때 대학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언약을 성취하는 정의로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우리 목사님의 CVDIP지만 우리 청년들이 똑같이 다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개인의 CVDIP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후반기에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계속 한 가지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했습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 때 우리 대학 청년도는 알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타이틀을 쓰면 이걸 썼습니다 항상 일대지든지 서론이든지 항상 나왔습니다 개인화 뭐가 개인이냐 이 CVDIP가 내게 된 게 개인화다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게 개인화다 계속 개인화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계속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대학 청년이 올해 붙잡았던 저희들이 원단을 같이 대학 청년부 원단이었습니다 이 개인화 된 사람이 현장으로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금 계속 개인 양육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현장에서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쭉 끌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저런 마음이 우리 대학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런 분들과 같이 가셨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저런 분들을 내가 제대로 숨기기 위해서 내가 더 갱신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생각합니다 소영이가 잡고 있는 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를 우리가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일 1등으로 등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일 1등으로 등록하고 해변하는 사람이 우리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때 제가 그때 학의 제목을 했거든요 야 우리가 1등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등으로 했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대학 청년들에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집중 훈련하면 우리가 제일 앞자리에 앉자 왜냐 청년이잖아요 가서 제일 응답 많이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여러분 기성세대들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받을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 뭐 한다면요 제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학 청년들한테 부끄러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인해 줄 때 빨리 등록하세요 일단 그래야지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교회가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얼마나 좋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비스로 끌고 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보여집니다 제가 참 죄송하죠 제가 좀 못 돼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다가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찬양국을 다 바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다 또 따라주네요 감사하게 우리 시거팀하고 우리 밴드팀하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요일 밤부터입니까 목요일 수요일 밤 12시 넘어서 들어가고 목요일 밤 또 한 11시 반 돼서 들어가가지고 금요일은요 새벽 3시까지 여러분 저도 그 옆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 저도 한 12시 들어가고 1시 들어가고 이러니까요 저는 조금 일찍 들어갔거든요 이야 피곤하다면 오늘 되니까 3일째 되니까요 사람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와 진짜 사람이 몽해져요 내가 오늘 커피를 한 번 마셨구나 근데 참 좋아요 몸은 좀 피곤한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또 지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메시지를 하는데 다락방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대요 그 팀석에 딱 잡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만나면 주시더라네요 미시롱 이러는데 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그 문이 열렸대요 전문교회 딱 하는데 그 문이 열고 지교회 하는데 이제는 지역에 전도할 수 있는 딱 문이 열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이야 여러분 누군가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라고요 우리는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 절대 말 안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는 응답받고 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이 정인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학 신는 분들이 이 축복에 정인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랩런터들을 키우는 이 너무 소중한 일에 성경학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우리 유초동부하고 우리 영유치부 같이 또 같은 날씨 시작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또 교사들이 전부 다 대학 청년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학 청년분들이 그것에 헌신도 하고 또 우리 도우미도 가서 하고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학 청년부 시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 성취의 날 기도 응답의 날 전도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 매일 우리 대학 청년부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응답이 그대로 있게 하셔서 이번 여름이 우리를 서비스로 되어내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